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엄마 아빠 오셨다. 그래 엄마 왔다. 아니 끝. 이런 날씨에 해보고 싶었던 데이트 있었는데. 나 그거 할래요. 우리 사이 다 알았으면 좋겠다. 우리 태모 만나지 말아요. 우리 태모 감사드립니다. 저희 쪽으로 조명 Timesproducts인데요. 우리 분 화이트원 내국네에 대한 della